안녕하세요. 설계공모 운영위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의 조성익입니다. 제가 이 공모에서 가지고 있었던 저의 가장 핵심 질문 중에 하나는요. 왜냐하면 기존의 아파트가 담을 두르고 게이트를 세우고 그리고 그 아파트 주민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아파트는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나의 동네 이름을 가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만의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과연 이런 아파트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아파트가 좀 더 주변으로 열고 어린이들이 쉽게 다닐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눈인사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제 질문은 그라운드 레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아름다운 도시들을 보면 그라운드 레벨, 즉 도로의 레벨을 걷는 것이 무척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가게가 있고 작은 광장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심겨져 있는 1층 레벨은 도시민들이 휴식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지금까지 지어진 일반적인 우리들의 아파트는 1층 레벨에 필로티를 두거나 주차장을 두거나 혹은 주거를 두는 등 이런 재미있는 1층 레벨의 풍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이렇게 1층을 걸어다니는 것이 즐거운 아파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운영위원을 하면서 생각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서울은 어쩌면 이제 서울 시민의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서울을 찾고 있고요. 또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서울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과연 그런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주거시설일까요? 다양한 인종들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미래의 주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 살까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앞으로 겪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마도 크게 두 가지일 텐데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또 노인층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100년 후에 우리나라는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도움을 그리고 이웃들과 어울려 사는 외로움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가장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주거를 아주 잘 만들면 이런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섞여 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주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좀 더 욕심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타인들과 교류하면서 마치 작은 학교처럼 주거를 통해서 이웃들과 배우고 전달하고 다시 주고받는 이런 아파트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웃과의 교류, 즉 커뮤니티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아주 빠른 성장을 위해서 잠시 보류해두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야 될 주거에 장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즉 상징하는 건물을 생각해보면 에펠탑 같은 아름다운 철탑, 그리고 높은 빌딩 같은 고층 건물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훌륭한 도시에서 또 한편으로는 주거 건물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보고 싶어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랜드마크 건물이 되기도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에이시라는 건물은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건물이 갖고 있는 골목길, 입체 골목길,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원에 감탄해서 명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서울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많은 시설이 있지만 혁신적인 주거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오고 또 그 가치관에 동의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꿈꾸는 표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재능 있는 건축가 분들이라면 꼭 이런 일에 도전하고 싶어지겠죠. 이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주거도 한편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